파랑, 파랑, 파랑 저는 진하우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하입니다. 음악을 주로 만들고 있고 음악 외에도 관심 있는 부분들을 관심 있는 것들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면서 주로 음악을 시각화하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빌리 카터를 했었던 작업은 사실 저의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색깔만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 자체의 장르라든지 사운드가 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예전과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들도 있는데 항상 같은 이유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운 장면이라든지 느낌 같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는 주로 연주를 하고 노래도 하고 공연, 퍼포먼스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들려줄 수 있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비드 상황을 거치면서 관객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들려줄 수 있거나 쇼를 한다든지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물론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나를 표현하는 데 확실히 더 집중하게 된 느낌이에요 이것을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대중음악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중들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고민을 했었었고 한정적인 사실 음악의 대중성에 있는 음악의 장르를 벗어난 작업을 또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조금 다른 형태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최근 작업을 했었던 작은 사안 무인도 작업은 조금 더 무의식적인 이미지들을 조금 즉흥 연주로 풀어내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게 조금 달라진 느낌?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다른 뮤지션 친구들이나 다른 아트 작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영감도 주기도 하고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아, 또 이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어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비트와 요즘은 모듈러 소리도 같이 쓰는데 이렇게 루핑을 시키는 반복되는 소리들 안에 즉흥적인 기타 소리를 합치면서 아주 약간의 메시지들을 던지는 그런 즐거운 사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리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이 있는데 지금 생각은 가능한 올해 2024년에 발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제 앨범의 첫 트랙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하나의 큰 이야기가 파트 파트 이렇게 쪼개지는 스타일을 만들고 싶은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과 함께 계속하고 있었던 이것을 뭐 요즘은 앰비언트라고 해야 할지 필드 레코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리들을 좀 많이 채집한 소리들을 이용하는 저는 즉흥연주 작업을 해놨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좀 정리를 해서 발매를 하고 그 작업도 지금 계속 하고 싶어서 계속 소리를 채집을 하고 어떻게 또 이것을 발전시킬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